그 막방날에 작가님께서 복지해서 계속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야 수빈아 아린아 나와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수빈님 목소리로 이제 울지마 왜 울어 막 제가 뭐야 지금 막방날이라고 아린아 혹시 오는 거야? 이러고 막 달려가서 놀리려고 딱 봤는데 아린아가 아니고 저희 매니저님인 거예요 저랑 같이 계속 가주셨거든요 유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